이거 같이 할거에요? 이거 뭐하는거에요? 봉포맵이에요 봉포맵 괜찮아요? 네? 잘하네요 봤던가요? 뭘 잘하네요 말이 끊겨서 다 말해 할만해요? 이거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렵다기 아니 어렵된다 무섭다기보다 어려워요 위로가 많아서 그냥 저만 계속 따라하면 될거에요 네 녹화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챕터 1,2에서 그대로 이어지는거에요 3으로 아 이거는 아마 1,2보다 2배로 더 길어요 난이도와 난이도랑 맵이 2배 이상 뻥튀게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1P? 2P? 그럼 제 위에 뜰거에요 어 튀김이 이거 이거 눌러야 게임 시작할게 응? 응? 네 학기전에 잡고 눌러요 이거 저 돌려야되요? 네 이거 눌러야 시작해요 됐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돼요 네 네 이건 크래쉬가 아예 없어요 저 저 저 때문에 바뀌어지는데 F3 오 감춰서 밝혀 보여 내가 더 걷길 때는 빼라고 하더니 라디오 세첨벌 17일 자 이거는 이걸로 가면 돼요 네 여기 들어오면 네모 보이죠 아 아 아 여기 보이면 네모 보일거에요 이거 들어오면 돼요 여기도 아 아 이걸로 가면 이걸로 가면 돼요 이걸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눈을 닫고 계속 깜짝 그리고 뒷부분 다 여기서부터 또 자 이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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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쫓아오는 애가 AIA가 생각보다 좋아요 네 AIA가 좋아요 예 예 아니, 빠루 좀 들어요 이거 빠루 참고로 여기로 가면 저기 저기 보면 전개, 전개 나잖아요 저기 가면 죽어요 그러면 저걸 꺼야겠죠 뒤로 빨리빨리 빠르르 지게 오르차 빠르르 이거 이거 따세요 그냥 가 그냥 갖다 대요 그냥 또 됐네 여기 보시면 페이치 안 돌아가잖아요 톱니 여기 보면 이거 찾으러 내가 가보면 알거야 이쪽 하늘이 맵소리 껐어요? 넵소리를 켜야 되네 넵소리를 켜야 넵소리를 켜야 사플이 돼요 사플 사플까지 해야 돼요? 넵소리를 켜야 뭐가 쫓아오는지 알아요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셋 넵소리를 켜야 셋 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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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합시다 가다가 바로 뒤로 떼면 돼요 뭐 소리나 하면 지금 물소리 들리잖아요 저기 물소리 끊기는 순간 가다가 물소리가 끊기면 바로 뒤로 떼어요 뒤도 하나 둘 셋 자 지금 왜 소리가 끊기면 어씨 검은거 이거 뭐야 뭐 소리 들렸죠 음악 같은 거 뭔가 뭔가 카우같은 게 막 내려오는 거 혹시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하신 분 있어요? 혹시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하신 분 있어요? 그럼 들렸어요 안 들리세요 다 들렸어요 지금 이거 이거 카린 님 들어왔어 지금 참고 찍으시는 분이 찍으시는 분이 들어야지 흠 콧 캔 harder 그래야, 그래야 도시맨분들이 어떻게 부러지면 어떻게 부를지 알지.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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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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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그래야.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왔던 거와 똑같지. 이거 미루는 정말 좋아요. 이거. 여기서 카드님이랑 저만 저기 해가지고, 두 분은 저기 위에 올라갔고, 저 위에 올라가면 스위치 있어요. 그거 계속 눌러요. 갑시다. 자 이걸 전개거든요 이거? 다 끄면 돼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부터 눌러요 이렇게 편의점이 여기서 이렇게 오세요? 바로 그 오케이 이제 막 꺼지는 걸 들리면은 어 뭐야 저 두 분이 왜 여기 있어요? 저 두 분은 왜 저기 있어요? 저희도 바로 위에 있어야 했는데 헬로우? 후스... 후스에어? 어 이제 왔나보네 저기 보이죠? 안 보여요 아니 바로 위에 있어 돌아오면 된다고 해야 되나? 돌아와야 돼요 네 돌아오면 돼요 섭춤버 18th 쫓기는 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우리 같이 10분에 1밖에 안 나왔어요 길을 모르는 건가? 아니 계단 있는데 여기? 아 저 어디가 주는 거예요?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I'm doing it 너 이것 때문에 1P, 2P가 생기고 오나 진짜 왜요 왜요 난 할마디 용끼 해라 카니님 아까 그 전기 때문에 못 간거야 진짜 그 거기 지나서 있어요 날씨가 다행히 못 간다 이거 이렇게 꽤 잘하네 음, 잘라내 재밌어? 네 저희 쫓아올 그 사람이에요 난 나 무서운 거 좋아해갖고 난 지금 저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섭다는 소리가 영혼이 없지 전 안 무서워요 어 나 통하면서 하고 있어 와 굴 이쪽부터 저기는 열쇠로 맡겨있어요 잠시만요 한 번 나고 있네 그 와중에 통화 통화 끊는다 저게 두고 오셨어 그럼 내 방향이 없지 전 안아가고 있네 저게 두고 있어야지 그는 신청을 다하고 싶다 응? 전 안아가고 싶다 주로 구속을 다해 이 고속력을 다해 엔터는 남아가고 싶다 응? 아까 있던 일 이제 걔가 저희 미친 듯이 찾았고 아우, 미쳤다 내 아랫댄가 저의 남자들이 너희들과 남자들과 함께 보냈다 아우, 미쳤다 아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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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누구야? 고맙게 하는 어디에 전혀? 대화 왼쪽도 알 vibes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길은 장소가 이곳에 담아서 제가 좀 더 클라 violated This facility throws out food scraps everyday Due to laboratory cleaning and safety protocols I will be waiting here 대화 끝났어요? I will be waiting here 대화 끝나면 따라오는데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I- I- It's quite quick though It would be a shame if I killed someone here by accident 왜 안 따라와요. 요거인가? 요거다. 카리님 이거 들어요. 이거 들어요. 빨리 빨리 해. 그거를 그 남자한테 주면 돼요. 저 박 나가. 지금. 바로 아니다. 1번. 네만. 궁금해. 사실 듣을 거예요. 네 하소판 얘한테 얘한테 주면 13초 You've done well! Take this key to open up the A2 gate near the entrance of the laboratory sewer system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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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catch up with you guys later 쫓이 누구 이제 곧 누구 쫓아오거든 그때 그때 쫓일 것 같으 마우스 손이 없기만 해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 자 이제 뛸 준비하자 여기서 여기서 멈춰지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저만 따라오면 돼요 계속 하나 둘 셋 하죠 카린이 매우세요 하나 둘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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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따라와 이제? 네 아직은 아... 따라와... 쪼... 쪼게... 조금 이따 한 번 더 따라오는 거야? 이... 이 맵... 지금 이 맵이 VR3 대 노닭... 노닭 고허리 O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단 순서 까먹었는데? C였나? 여기 맞나? 틀리네 틀리네 됐다 저게 C 틀리네 여기가 마지막 됐다 생로가다 여기 이쪽으로 그러면 남자 사라져있고 이거 열고 바로 가면 안 돼요? 찍혀 찍혀 죽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와 함께 못해 나 나 나 못해 나 해 해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 안 돼 네 이제 마지막 할 거예요 진짜 아셔도 돼? 네 네 거기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었네요 빨리 이거 좀 쉬고 있겠다 빨리 이거 좀 쉬고 있겠다 아 뭔 소리 들렀죠? 영어 7U라고 했잖아요 이제 저 저쪽에서 빡겸 할 거예요 이제 아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주의사항이 있어 가다가 제가 가다가 멈추다가 뒤로 갈 거예요 그게 제가 요인한 거거든요 옆 빨라가지고 요인해야 돼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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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 그래서 저 저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갈 거예요 여러분 뒤로 가면 바로 옆으로 그냥 저만 그냥 저만 저 캐릭터만 봐요 그냥 저만 봐요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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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냈 해냈 이렇게 아니요 그냥 해냈 예 해냈 액 액 액 액 액 액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